반가워요. 우리 수지 이쁘지? 같이 등산하고 싶돼서 데리고 왔으니까 다들 잘해줘야 돼. 그럼요. 환영합니다. 수지씨.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? 저 22살이에요. OO대학교 3학년이요. 그럼 사장님이랑 뒤통갑도 넘네요.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. 사장님 얼굴이 이렇게 동안이신데. 사장님 정말 능력 자세야. 아 그럼요.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. 수지씨 뭘 흘리셨네. 청초함을 흘리셨네. 용과장. 라과장. 과장된 화보 그만 떨고 그만 올라가장. 재밌지 재밌지. 오빠 회사 사람들 진짜 웃긴 나. 동안 좋아하시네. 나이 40에 저 어린이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. 아빠와 딸도 아니고. 그러게. 아유 나 진짜 청초 좋아한다. 아니 제정신이야. 남의 회사 야위에 왜 껴지가. 어휴 어린게 팔랑 까져가지고. 따라온 것도 따라온 거지만 데리고 온 사장님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.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. 그만들 하시고 이제 올라가죠. 가자. 가자. 사장님 정말 깨지 않아요. 나 같으면 사장님 같은 남자 절대 사양이에요.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. 가자. 누나 같이 가요. 어? 어 어. 왜 그렇게 빨리 가요. 그러던 아주 지쳐요. 천천히 올라가요. 그래. 그래도 나오니까 기분 좋다. 그죠 누나? 어? 어 뭐. 어? 사장님 먼저 올라가시더니 여기 계시네. 완전 예뻐 완전 예뻐. 자랑아들. 아주 신났네. 누나 천천히 가자니까요. 언니 영도 언니. 오빠랑 저 사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그래. 우리 아직 투샷 못 찍었거든? 한 장만 찍어주라. 자. 오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이렇게 귀여움이 표정하고 좋다. 그럴까? 하나 둘 셋. 뭐야. 왜 안 찍어 영재씨. 찍었어요. 뭐야 영재씨 나 눈 감았잖아. 어 오빠. 나 진짜 이쁘게 나왔다. 어 그러네? 뭐야. 그럼 됐어? 어 어떡하지. 완전 귀엽다. 어 어떡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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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떡하지.